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8,9분 걸리려나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옵션은 B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가격은 5,000에 40입니다. 5,000에 40에 9분. 2,60m, 2,60m, 2,30m 나옵니다. 2,60m, 2,30m 나오고 화장실은 지금 불이... 화장실은 여기 있고 여기 따로 세탁기를 여기다 두고 세탁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방은 이렇게 가격 관리비는 따로 없고 3,30m, 3,40m 나옵니다. 그래서 5,000에 42를 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지 아니고 지성칭이고 지금 봉사가 한참 중이라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 아니고 지성칭이고 지금 봉사가 한참 중이라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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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